40년 넘게가 건의가 있는 집이에요. 좁은 골목에 위치한 오늘의 가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손님들로 365일 문전 성실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삭한 튀김과 함께 먹는 따끈한 새우튀김 우동과 매콤 새콤한 양념장에 쓱쓱 비벼 먹는 비빔 우동이 바로 그 주인공. 쫄깃한 면발과 중독성 있는 맛을 자랑하는 이곳의 대표 별미라고 하는데 식욕을 자극하는 붉은 면발의 이혹. 볶기만 해도 굼칭 넘어갑니다. 남녀노소의 입맛 사로잡은 이 우동의 매력은 물이 없고 쫄면 같은데 우동 면발을 넣어서 더 맛있어요. 이름조차 생소한 비빔 우동. 젊은 층은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비빔 우동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외에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비빔 우동 만들기의 첫 번째 단계는 면삼깨. 뜰채에 면을 엉키지 않게 풀어준 후 평범한 물이 아닌 간이 뱀 육수에서 면을 삶아주는데요. 면에 간이 뱀이고 저희는 이 면만 잡수도 맛있는데 간이 뱀이갖고 양념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적당하게 간이 뱀 면발이 감칠맛 나는 비빔 우동의 비밀이라는데. 달인표 우동은 담는 방법도 남다르다. 긴 젓가락을 이용해 엄청난 속도로 면을 담아내는데. 게다가 한가득 흘리지 않고 1인분의 양 조절까지 거뜬하게 해낸다니. 캬하 정말 대단합니다. 미끄러운 우동을 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티디. 면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달인의 젓가락 신공에 지나가던 손님들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선집중. 너무 빠르다. 미안합니다. 세상에 진작 와봤어야 되는데.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숨겨져 있던 달인의 기술은 면은 상하지 않게 적당한 양을 대충 잡아 한 그릇 한 그릇 착착 담아내는데요. 길이가 다 짧고 길고 양 조절이 아니라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빼냈습니다. 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면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릇에 옮기는 윤형의 달인. 미끄러운 우동 면이 줄맞이 예쁘게 정리되는데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씩 건지면 안 되고요. 손님들 운동해서 손공을 해서 스피드 있게 건져야만이 덕에 건져지 않으면 빠져나갑니다. 면을 잡자마자 들어올려주는 달인의 손목 기술.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젓가락질과는 다른 방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쉽게 보여. 저거 뭐 하겠지 싶어서 해보면 아니에요. 잘 안 돼. 힘들어. 우동이 끝날,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담아대자. 얼마나 수백 번 정도 하겠냐. 오랜 세월 달인의 열정을 대변하듯 퉁퉁 부은 손가락. 젓가락 닿는데도 그렇고 제가 또 가스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볼까는 눈하고 손하고 좀 건조하고 이렇게 많이 좀 갈라질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어머머고, 어머머고. 따뜻하고 좋은데 따뜻하기에는 좀 창피해요.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비빔 우동. 간단한 고명과 우동 면발의 조화가 아주 끝내준다고 합니다. 통통한 면발과 새콤한 양념장의 비빔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는데요. 특히 여름에 더 많이 찾아요. 면발 자체가 맛이 배웠어요. 쫄깃하고 맛있는 면발의 비밀은 바로 요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옥상 한가득 펼쳐놓은 이것은? 이게 수수용 멸치입니다. 수수용 멸치요? 네. 이게 딱 표 말려놨다가 저녁 해가 지면 걷어놨다가 또 다시 또 다음날 되면 또 말려. 이래가서 오일을 딱 말려가지고 저장합니다. 정성 가득 담은 멸치로 끓이는 달인의 멸치 육수. 멸치를 20분 딱만 빼야 맛있는 것 나오지. 더 놔둬봐야 다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쁜 물만 나오기 때문에 딱 20분만 빼면 맛있는 것 나옵니다. 저희 멸치는. 적당한 시간을 찾기까지 버려진 멸치 육수만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발빨 끓여낸 육수에 곱고 칼칼한 고춧가루 넣고 화일과 채소를 갈아넣으면 재료 준비 끝. 모든 것을 곱게 개워 만들면 새콤달콤한 비빔 무동 소스가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데는 간단한지 몰라서 저희 집만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